과장님 말씀하신 새 정책안입니다 기획이 기획같이 하나 와아한 느낌이었지 그 느낌적인 느낌 지금의 지각안 네 수정하겠습니다 시민님들에게는 직접 도움이 됐나 따른이가 그런걸 한번 생각해보란 말이야 네 수정하겠습니다 하 아 좋은데 디테일이 D E T A 여성 안식성 센터 50플러스 센터 처음 깨닫고 다 사고 어떻게 다 할 수 있지 괜찮아 내가 이거 오늘 밤새서 하면은 못하집니다 내일도 밤새우면 되죠 내일도 밤새우고 계속 밤새우면 되요 아아아악 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악 어음 아아악 진정? 아아악 오아악